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말로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허은아이아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났네 신났어 신났네 신났어가 아니고 잘났네 잘났습니다. 네. 첫 번째 신났네 신났어라고 하신 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고요. 잘났네 잘났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저께 4월 19일에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 때 국민의힘 소속인 허은아 의원이 질의를 맞추고 연단을 내려갈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자리에서 잘했어! 이런 소리가 쏟아집니다. 대정부 질의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국회 관행이죠. 잘했어!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에이! 뭐 이런 얘기하고 야유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 관행처럼 관행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자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석을 보면서 혼잣말로 신났네 신났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어요. 사회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보고 보통 같은 경우에 허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이크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졌어요. 신났네 신났어 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덕분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이 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들렸고 또 생방송을 통해 전국민합회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직접 못 들었어도 밖에서 지금 국회 부의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이제 안에 있던 의원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격앙되죠 또. 격앙되죠. 격앙되고. 역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격앙됐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들에게 김 부의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겠다. 신났네 신났어. 징계안으로 올라가면 요리특위가 어떤 식의 판결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김상희 부의장이 어제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상희 부의장이 참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사과를 안 하셨군요. 바로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격앙된 말을 보면서 집단 퇴장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대회의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 원내대표가 김 부의장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데 사과조차 고집을 부리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신났네 신났어가 아니라 잘났네 잘났습니다. 이거다. 라고 받아치면서 논란이 계속 커졌습니다. 어디서 잘났네 잘났습니다가 나왔군요. 그런데 결국은 김상희 부의장이 오늘 오후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 논란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대정부질문 시간에 김 부의장이 사회를 보기 위해서 연달에 올라와서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제가 했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혼잣말이라고 해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조롱조의 발언을 한 국회 부의장의 품격 또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 정부 여당이 손 놓고 있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라.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심지어 이재용 부의장의 사면까지 건의하는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국회 부의장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 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문제만큼은 꼭 들어달라고 고개 숙여서 퇴장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집단 퇴장해버렸거든요. 이것이 어제 그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국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양양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염치를 알라 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염치를 알라고 주문하는 것.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요? 뭐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 말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말 뭡니까? 두 번째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독특한 목소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황교안 전 대표가 그저께 4월 19일이죠. 4월 19일에 MBN의 시사 프로그램인 판도라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네.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진행자가 정개복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곧 정개복귀를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황교안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를 써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진중권 전 교수가 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저 넉넉히 있는 것만으로도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왜 그 특권을 굳이 마다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그 원문이죠. 이게 뼈아픈 말인데, 사실 진중권 전 교수가 쓴 이 글은 황교안 전 대표가 MBN에 출연해서 했던 말을 비틀었다기보다는 황 대표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비틀 겁니다. 그런가요? 어떤 글입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달 4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다짐했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 도잘 것 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했던 충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넉넉히 계시라. 그게 애국하는 거다. 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황교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탄핵은 무효라고 하고, 잘들 해보셔. 라고 국민의힘의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 그리고 누리꾼들은 진전 교수에게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도.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핑퐁이네요. 주고받고 왔다 갔다. 다음에 대해서 황 대표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다음 이야기도 역시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유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네, 잠시 잊었던 목소리인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제는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말은 김의겸, 이제는 국회의원이죠.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인데요. 김의원은 국회에서 이 말을 했고, 다음날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하면서, 집 문제는 제게 계속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사과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부동산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일까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중은 고사하고 다시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서는 게 유감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면전에서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당황하고 민망스러웠다. 배현진 의원님의 재산이 놀라울 정도로 적더라. 집도 없고 저보다 재산도 적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당 소속과 관계없이 제가 새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새겨드려야 할 말이 있다면 새겨드겠다는 자세는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김의겸 의원, 지금의 이 마음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같이 지켜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지켜보고, 금주의 말말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하이킥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87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뉴스하이킥 속 시원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정치인들 말을 들었잖아요. 이번 말말말의 주인공, 역시 정치인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정치인과 관련은 있는데 정치인은 아닙니다. 누구인지 오디오로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네. 앨범 나오면 사람들 또 욕을 안 할 텐데 마음가짐.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거의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이기 때문에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들이에요. 그런 말을 해도 되냐, 너? 뭔 상관이야. 아, 예. 저도 이 뉴스 봤는데 래퍼 노엘이 한 말이죠. 맞습니다. 노엘은 래퍼로도 유명하지만 표디와 또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로도 유명한데요. 방금 들으신 말은 지난 19일에 노엘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래퍼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깨문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네. 아무리 힙합 아티스트,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욕설, 비속어를 쏟아내는 래퍼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대깨문은 사람이 아닌 벌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증오와 혐오가 가득 담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증오와 혐오의 말을 공인이 라이브 방송에서 쏟아냈다. 이건 좀 선을 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방금 오디오로 들으셨지만 같이 방송을 하던 관계자가 그런 말 해도 되냐, 너? 라고 묻잖아요, 놀라서. 네. 그러게요. 그런데 본인은 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엘이 국민적인 짓함과 까임을 당했던 건 사실 지난 2019년 9월에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난 뒤부터인데 이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노엘에 대한 비난의 댓글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노엘 말처럼 그때 분노하고 욕했던 사람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또 노엘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문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가슴의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 하지만 그저께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평생 가슴의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사람의 말로 듣기가 좀 힘들거든요. 오히려 거만함으로 또 특권의식으로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노엘의 평생은 좀 짧은 거 아닐까요? 여러 개의 평생을 가지고 있거나 네, 이번이 아마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말말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입니까? 네, 마지막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에서 저요 뉴스에서 했던 이야기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삼성전자에 다니던 손모 씨가 지난 15일 퇴사하며 남겼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글입니다.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는 손 씨가 5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400억 원 넘게 벌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것은 맞지만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카드 홍보팀에서 일하던 한X씨 역시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출 1억 원을 포함해 투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는데 1년여 만에 30억 원대 수익이 났다는 게 한씨의 설명입니다. 계속 포털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이 5천만 원 가지고 400억을 벌었다. 또 1년 만에 30억을 벌었다. 이런 글들은 사실은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에 보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10억 벌었다, 1억 벌었다, 하루에 몇 천만 원 벌었다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면 소위 코인 시장을 돈 복사기라고 불러요. 돈을 복사한다. 아주 그냥 정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손모 씨의 사례 가상화폐를 가지고 400억을 벌었다. 또 1년 만에 30억을 벌었다는 한모 씨의 사례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보면 돈 복사기라는 단어보다는 돈 파쇄기, 돈 삭제기 이런 말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잃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돈이 사라진다. 사라져버린다. 사실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벼락거지, 부동산 벼락거지 이런 말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가상화폐 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해서 이른바 또 가상화폐 벼락거지 이런 말들을 쓰고 있거든요.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거지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돈 삭제기, 돈 파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많이 올라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대열에 뛰어들면 손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만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이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들어가길 잘했다 라고 했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상승을 또 보고 있으니까 그때 주자하지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떡상, 떡납, 존버, 과자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또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떡상, 떡납, 존버, 과자를 또다시 듣게 되는 요즘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내 한몸 누일만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처지와 세태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결국은 또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고 공급 문제로 들어가고 지금 2030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재테크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이거든요. 이러다가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다.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 재테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저희 뉴스에서 김유리 리포터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주식, 금융, 재테크, 서적들이 불친하게 팔리고 있는 거죠. 정말 씁쓸하긴 한데요.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안정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